문세현의 서비스로 출발합니다 선복식 김홍빈 문세현 서비스 바나나 뿔리기 복식 조합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어떤 팀이 복식의 순위를 가져갈지 2대1 한은호 김규범의 백핸드 전달해줬습니다 짧은 공을 주고받습니다 내주긴 했었거든요 발을 쭉 뻗으면 서비스 한은호 한은호 걸렸습니다 그럼이요 네트 타고 퐁당퐁당 떨어졌습니다 블럭 이후에 김홍빈 지켜냅니다 6점차 문세현 서비스 재치있는 플레이 김규검 서비스 김홍빈 리시브 한은호의 공격 득점으로 갑니다 김홍빈 리시브 연결해준다는 느낌으로 해준다면 아마 좀 더 좋은 플레이가 날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플레이가 날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이 조합이 한은호 바나나 플립 엉커스름하게 김규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나나 플립 짧게 갑니다 난타전 공격 공격 연결 공격 기술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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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는 문세현 재치있는 플레이 김홍빈 다시 바나나 플릭 길게 맞받아 칩니다 이제 문세현의 서비스 강타 네트에 걸렸습니다 바나나 플릭 날카롭습니다 양성 자 여기서 김홍빈 다가섭니다 문세현 서비스 길게 포핸드 탑스피 한은호 자 여기서 갑니다 행운의 득점이 스 한은호 자 여기서 바나나 플릭 날카롭게 보냅니다 김홍빈 이기고 있는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서비스 네트를 바깥쪽 문세현의 시작부터 청춘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 예 끝 큰 대 돌려받습니다 직선으로 리시브 두 선수의 표정 공헌한 김홍빈 김홍빈 김규범 문세현의 마무리 지금은 제천이 앞서고 있습니다 문세현 아 아 직선적으로 서비스 제촌시청 제발 서비스 먼저 걸어집니다 3개인 문세현의 서비스 한은호 김홍준의 김규범 김홍빈 한은호 김홍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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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타 시도 난타전 백핸들 김홍빈 김홍빈 문세현 밀어줬구요 살려냅니다 바나나 플립 이 경기를 가져갈 수 있을지 지켜봅니다 가져갈 수 있을지 가져갈 수 있을지 서비스 서비스 문세현 김규범 바나나 플립 넘어갔습니다 리시브 문세현 이번엔 포핸드 아 이번에도 서비스 한은호의 리시브 김홍빈 밀어줬고 공격 자세를 취합니다 문세현 김홍빈 이렇게 반은호가 출발합니다 서비스 김홍빈 리시브 김홍빈 공격 김규범 김홍빈 문세현 기회를 잡아서 도망가야겠습니다 도망가 매치 포인트 자 이렇게 김홍빈 chess 고맙습니다 김홍빈 김홍빈 로마 쓸데요 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